한 번의 콘텐츠? 웃는 모습이 기모해요!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가티브한 의견을 어디서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새끼가... 진짜 이거... 몬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코, 게임은 파칭코 저는 그리코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오... 하울이잖아 그렇군요 베이컨 우타츠와 계란을 롱코 베이컨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최근에 저희는 결혼식 청첩장 때문에 진짜 바쁘잖아요 정답을 보내주고 예의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결혼식을 너무 만나니까 웃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저는 결혼식을 하고 왜? 빨리 하고 싶은데? 왜요? 저는 이런 기분이 연속, 수학, 수학, 요구 준비할 때가 가장 재미있어요 아 그렇군요 펜션 놀러 가도 마트가 제일 재미있어요 맞아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저는 빨리 다 만나고 하고 싶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걸어오는 코리코 모습 보면서 비웃고 싶어요 하하하하 오늘 진짜 히사시불이 왔다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그래도 최근에 한번호 선생님 컨텐츠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한번호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 쿠키커플 채널을 보면서 도대체 얘네가 왜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브이로그, 도끼리, 알건달건한 모습을 좋아해 주신 분들 누구야? 진짜 약간 파니크状態? 그래서 오늘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 한번호 선생님 선신단?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아 진짜 허니어크스를 어떻게 믿돼 허심탄회하게 이건 뭔지 모르겠어 최근 저희의 그런 컨텐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우시췄다노 쿠키커플 쌍쌍 한번호 선생님 나니? 쌍쌍 한번호 선생님 지금 시작했을 때 약 한 년이 됐는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는 모토모토 한번호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식씨도 아시다시피 일본말 너무 잘해요 근데 저도 생각보다 한국말 잘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보여주세요 한국 속담 먹고 빨리 자면 소가 된다 오오 먹고 빨리 자면 소가 된다 개구리의 아들은 개구리다 오오 개구리의 아들은 개구리다 마지막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런 너무 알고 있어요 둘이 쓸 때 약간 부끄러워서 한번만 쓰는 것도 많아 뭔지 알죠 제가 개그를 했다 보니까 뭔가 재미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고 또 이 쿠리코라는 사람을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었다 쿠리코라는 이 재료 이 돼지고기 재료를 예를 들어서 볶음밥으로 만든다던가 하지만 쿠리콘은 브로콜리잖아요 난 돼지고기고 돼지고기와 브로콜리를 선생님 컨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한번만을 사용하고 재밌는 것 같으면 재밌는 것 같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경식이 기원식이 발언했고 김피리 김에지슨 김에지슨 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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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등장 전기 선생님 어떻게 오지션 했어요 한 번호 대본을 짜 놓고 쿠리코한테 말했어요 이걸 쿠리코가 소화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콘텐츠를 찍고 엄청 프레셔 쿠리코가 소화를 못하면 우리는 찍지 않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를 어떤 선생님인지를 생각하고 나서 자기는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있고 너무 말하지 마세요 AV 대우 누워있고 저는 그前에 오디션 안했을 때 다음 여러분 라고 했었는데 아 재밌지 않나 라고 제일 자연스럽게 이럴 때 쿠리코 선생님의 오바 같은 가 나오고 나오고 그리고 로켓 진짜 학원에서 찍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실제로 대전에서 국어학원을 하고 계세요 뭔가 트레이드마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 맞아 맞아 브이로그 속에 쿠리코하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맞아 맞아 例えば 올바뀙 にする とか 테몰이 になる 근데 테몰이 리스크가 많잖아요 테몰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太平洋이네 차기 네 その時 ちょうど その 塾の 近くに メガネ屋さんが あったんです 맞아 맞아 네 この 크 あの レンズがない もう 江戸川コナンも レンズがないですけど 1000円で 買って これで 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제 대전에서 선생님 학원에서 찍다가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돼 아 아니 見て 중식이도 넘으니 안녕하세요 오우 웃어봐 そうそう 声が かかる 仕事 っていうのが 今までと180度 変わったような気がする 전혀 상상の 못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 今までは Vlogとか 尊音音 とか そういうところから PRして とか 最近 先生 先生 として 강남에 있는 파고다 학원하고 같이 함께하게 돼서 저희 둘이서 함께 일본어 인강을 이미 찍어서 그거 판매 중이고요 프리코는 이제 실제로 강남 파고다 오프라인 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어 수업을 少人数の 会話クラスをやってるんですけど 일본어 책 출판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모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특강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런 교육적인 일들을 저희가 갑자기 하게 돼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한분어 선생님 캐릭터가 좀 독보적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찍어서 기사가 나가기도 했고요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따로 남겨 놓을게요 또 얼마 전에는 일본 NHK에서 직접 저희를 취재하러 한국으로 와서 밀착 취재를 옆에서 하시고 가셨어요 よく 유튜버 さん達が グッズ とか 만들고 있잖아요 そんなのに 憧れはあったけど なかなか 手を出せなかったんですけど そうそうそうそう っていうので Tシャツ도 있고 グリップとか 売りの PRできるキャラクターが 생긴 거 같아 그렇죠 어제 인스타 DM으로 誰かが 방콕に 있던 데 그걸 입은 거야 쿠키고프를 거기에 보내줬어요 그런 거 보면 뭔가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진짜 でも 良いこと だけじゃなくって いろいろな 意見も 聞いたり するわけですよ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 ちなみに 韓国では どういうのが 何か なかな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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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言語 を破壊している 奴ら みたいな なるほど 세종대왕 に 韓国を 作った 理由 歴史に 確かに 語学破壊 って言われたら それまでだけど そういう意見もある ということですね 他に何かあった? 記憶のあるのは 日本で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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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ちゃくちゃ 仲が良い 구독者さんが これ クッキーカップルさんのことですか? みたいなので 教えてくれたのが 笑わせようとしてるのが ウザいみたいな カメラ 보면서 その人みたいに 演技해주세요 半分のコンテンツ? 笑わせようとしてる 姿が キモいわ 私が 受けを取って 言ってるのが 痛いとか 당연하지 칠판 앞에 있다는 건 もう意味 待て 誤解しないでください デボン考えてるのは キムキョンシックンだぜ そうだよ よっとマニハじゃな チョイが 私の家族が クッキーカップルさんみたいな人 好きじゃない人でよかった めっちゃ傷ついて 誰が好きだったらいいんだろ 私たちが そうそうそうじゃの人 おほほほほほほほほほほ とかだったら もう口読してもいいですよ でも そうそうそうそう 毛取引 おっからないで ちょっと寂しい部分も ありましたよね でも 過去が 僕が ブログを 일본에서? 응 이런 발언을 하고 좋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죽었어 아 그래요? 응 응 응 응 응 응 지금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한 번의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저희 후타리 머세지 행가가 진짜 많잖아요 응 소소소시라는 유행어가 진짜 되게 잘 된 유행어인데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가 아 어제 있었었어 가다가 멈춰요 그렇게 어? 있었었어? 세다이 나 간지가요 응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말이 그런게 진짜 많거든요 응 내가 어제 홍대에 갔었었는데 어 응 그 때부터 소소소니聞こえちゃいますよね 그런 이상하게 있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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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みたい나는 거가多いの 소소소소소소소소 그런게 들으면 이제 오 뭐야? 자기 소거기 소니가すごく 빈칸이 났잖아요 응 그리고 한보호 선생님은 아이디어브레임은 김기현식입니다 김피디 또는 김피디 김피자 다이어트의 줄임말이요 응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극장에 있을 때 개그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습관인데 항상 메모장에 써놓거든요 네탕 그거를 최근에 한보호 하면서 먹다가도 한보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바로 적고 뭐 침대에 있다면 뭐 뭐 네탕 네 쏙쏙 말하는거죠? 왜 왜 왜 왜 Face 結婚式の司会をお願いしたいっていう方も結構多いよね。 最近も多く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半分のコンテンツはやっていますけど、 結婚式の司会は日本語と韓国語でちゃんとするので、 本当にご安心ください。 私たちは全部話したから心がスッキリするけど、 未来人たちは 어떨지 모르겠네。 本当、本当、もう 평벽が困難の気味ね。 くっせぇ。 えっ? みなさん、ぜひこの動画を見てコメント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 何のコメント? なんかこれについての、なんか思う人もいるじゃん。 今まで私もクッキーカップルさんがすごく好きだったけど、 急にチャンネルが変化してすごく寂しかったんですけど、 今日の動画を見てみたいなの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あー、やるんでしょ。 その時間でいいよ。 あ、そうそうそう。 私、それ見ながら酒飲むから。 あー、ちょっと待って。 本当、本当、本当。 日常生活を賑やかにやっていますし、 ブログも今までと変わらずやる予定なので、 今までのくどくちゃさんも、栗子先生のくどくちゃさんも、 変わらず応援してくれたらすごく嬉しいです。 ちがんかじばじそそ! かんざいみだ! そっ! あー、嘘、嘘、嘘、嘘、嘘。